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올려드린 운세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를 살펴보면 각 띠별로 만년 운이라든지 매달매달 운세를 자세히 설명해드린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간 운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시기는 양력으로 6월 셋째 주 운세니까요. 양력으로 6월 13일 일요일부터 6월 19일 토요일까지 한 주의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간 운세 정보가 또 여러분들이 한 주에 운세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간에 중요한 계획이 잡힌 그런 분들에게 요긴한 그런 정보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별로 길한 날들도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전개될 운세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달 운세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운세 전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쥐띠 경우는 달의 운세가 상간 유수의 운세이기 때문에 그 운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이야기죠. 크든 작든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상간 유수의 운세라는 것은 그동안 정체되고 막혀있던 그런 고민을 주던 일들이 서서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좋은 방향으로 풀려가는 그런 운세를 말하니까요. 결국 이런 운세의 흐름을 바탕으로 주간 운세가 전개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성은 이렇고요. 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또 쥐띠분들 가운데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사나 사업 운이 가장 좋은 날들은 양력으로 14일, 15일 해당되겠습니다. 매출이 호주세를 보이는 날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쥐띠분들 가운데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길한 날은 15일, 18일이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현금화하면 좋은 날은 14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게라도 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또 구직 중이신 그런 쥐띠분들 계시다면 근무 여건이나 급여 등이 괜찮은 그런 직장 운이 좋은 날은 15일, 16일입니다. 이른 날 면접이라도 잡혀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해당 구인업체의 전화라도 해서 채용에 관련해서 정보를 들어보시면 좋은 날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각종 시험 대비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또 쥐띠분들 계시다면 시험 운이 좋은 날은 주 중반부터 예를 들어 16일부터 16일, 17일, 18일, 19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공통적으로 이성과 애정, 연애운이 가장 좋은 날은 18일과 19일입니다. 동시에 이런 날은 또 이성으로부터 덕을 받는다든지 또 칭찬을 받는다든지 또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운세도 이날 운세에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 주에 그 주간 운세에서 가장 생기복덕하고 또 복과 덕이 크게 미치는 날은 14일, 15일입니다. 한 주 7일 중에 제일 강한 운세가 작용하는 날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그동안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날은 사람이 부동산을 보러 온다는 거죠. 길한 운세가 좋게 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또 소식이 끊겼던 그런 사람한테 뜻밖의 또 이런 날에 연락이 온다든지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좋은 일들이 또 생기는 그런 운세도 들어있고요. 또 꽁돈처럼 돈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또 크게 도움과 또 친절을 받는 그런 운세도 이런 운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시험이나 또 어떤 연구물에서 좋은 결과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운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한 주 7일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사람이나 돈 또 투자 혹은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래도 조심이라도 주의라도 해야 되는 그런 날을 살펴보면 19일이 해당되겠습니다. 약세인 날이 예측되는 이런 날은 사람 구설 조심하시면 좋겠죠. 또 구설이 생길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인간관계는 좀 미리 이런 날은 좀 여러분들께서 피하시면 더 좋겠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예를 들어 방어적인 수비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는 또 좋은 운세가 시작이 되어도 그 안에 동시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도 함께 겹쳐서 들어오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도움이 되겠죠. 간단히 추가한 운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달 운세가 또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이 영상 제목 밑에 설명 부분에 하반기 운세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최근 그 자신의 운세가 좀 많이 그 막힌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또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운을 여는 개운 비법이라는 영상도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약세가 예측된 날은 내 운을 좀 뺏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좀 수비적인 방어적인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고 아주 길한 운세 전개가 예측된 날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 운으로 확실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런 날들은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마다 좀 멋지게 크게 성취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차아TV에서는 실버세대와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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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